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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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봐 공짜 놀아봐 공짜 놀아봐 야 근데 무슨 노래 부를거야? 왜? 무슨 노래 부를거야? 평소 부르던거 있잖아 평소 부르던거 불러야지 평소 부르던거 불러야지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감정을 잡고 있습니다 부를 노래가 좀 감동적이거든요 149 황현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무슨 노래 부르실거에요? 저는 제가 평소에 부르는 거리의 시인들의 음악이 뭔데를 부르려고 합니다 아악 아악 지켜버리고 노래채가 끌렸면서 지금 경남은 음악이 뭔데 사막에서 쏟아내리는 뚝같은 해와박스를 서로 예술이라면 깨물어내고 있는데 죽음악이 인작이 무너져도 한숨간 낙우자가 내 머리에는 무서운 세상 우리를 들여막히는 것 차이로를 지켜봐 내가 서울들은 재지가 최고 나는 두분이 정치를 차일 수가 없고 노래 밸런티의 목적이 들어가 현인을 친다고 하눔 우주우주우주우주우주우하다보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빨리 겁나게 빨리하고 이런 방식을 대기하면 기별 랩포가 내가 여기처럼 말하고 있냐고 너는 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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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한테 내가 내 참을 수 없는 여진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머리가 터져버리겠어 내게 뭐한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는 것 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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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세상 돌아가는 모습 바꾸고 있으면 내 얘기를 들어봐 제자 방금분도를 기입함 누워 들 동네서들 알바를 안 봐 너희가 지친 없는 자유롭게 해야겠어 아악 그만 그만 음악이 뭔데 누구는 잘생겨와 성공하다고 하던데 누구는 돈 많이 쓰러 닿는다고 하던데 누구는 자기한테는 짤을 만한 거 하던데 그리 없어 모든 것이 뭔데 너희가 뭔데 또 내 시대가 어떻게 아는건데 받은 공짜 음식들이 구축에 깨스차 컨디션 업계 오늘 이렇게 대항레일에서 주최해서 공짜 노래방 이벤트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나눠줄 이벤트를 하더라구요 공짜면 장에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이벤트였습니다 대항레일 화이팅